고마워친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단백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 역할이 너무너무 많고요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필수 영양소 단백질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단백질을 적게 먹다 보면 여러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증상 말씀드리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단백질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알아채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이동환TV 소통 밴드가 있습니다 바로 건행모라는 밴드인데요 거기 들어오시면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란 보셔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사망 위험률이 24%까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심혈관 사망 확률은요 60%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섭취량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 있죠 약 125%까지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암 사망 위험률을 32%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왜 이런 여유가들이 나올까요? 사실 단백질을 충분하게 먹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여러가지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젊을 때부터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단백질이 부족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단백질을 좀 적게 먹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공복감을 자주 느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사 중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확실하게 포만감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식사를 밖에서 하다보면 단백질을 적게 먹게 되고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조금 지나면 또 바로 배가 고파지고 공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지 않나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2015년에 미국 미주리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아침에 약 35g 이상의 고단배 식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배가 훨씬 덜 고프고요 결론적으로 하루 동안 칼로리를 오히려 더 적게 섭취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복감이 잘 생긴다면 반드시 한번 단백질 섭취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부종이라는 증상입니다 몸이 붓는 것이죠 다리가 붓 수도 있고 또 얼굴이 푸석푸석 붓 수도 있고요 몸이 좀 붓는 증상인데 사실 부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콩팥이 나빠져도 부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심장, 간, 또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 많은 질환들이 부종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종은 이런 질병이 없는데도 생기는 부종 바로 특발성 부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특발성 부종이 생겼을 때 이것은 단백질 부족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적게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정말 중요한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형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알부민이 줄어들게 되면 수분의 정체가 일어나면서 부종이 잘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종이 생기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부종이 생긴다고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병이 없는 부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종이 생긴 것이 콩팥, 신장이 안 좋아서 생긴 부종이라면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신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부터 해보시고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부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면역력 저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면역세포들이 다 단백질이 충분할 때 잘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이 충분해야만 백혈구 활성도가 증가되고요 항체도 잘 성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면역력 저하가 오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면 감기가 잘 걸리기도 하고요 배탈소사가 잘 나기도 하고요 또 입술 물집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 잘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면 혹시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단백질 부족이 아닌가 한번 꼭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심리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라든가 또는 기억력 저하라든가 또는 무기력감 이런 것들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전달물질 중에서 정말 중요한 도파민 아시죠? 의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또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런 호르몬들의 원료가 다 아미노산이잖아요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이러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이런 신경전달물질들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백질 부족 증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빨리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관련해서 단백질 섭취 잘하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섭취 잘하셔가지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